마님이 외로울 때 욕이 난 방망이 어느 마을에 한 젊은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집에서 부리던 여종의 남편 또한 돌연죽어 과부가 되니 졸지에 쌍과부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부인이 과부가 된 여종을 불러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언연아 나는 양반 가문에 태어나 수절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지만 천한 몸인 너까지 수절할 필요가 있겠느냐 좋은 자리가 나면 개가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언연이가 손사래를 치며 이야기했어요. 평생 마님만 모시고 살던 제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마님이 이리 외롭게 지내실 것이 뻔하운데 소인 혼자 개가하여 잠자리의 즐거움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소인도 평생 혼자 마님 곁에서 마님 모시고 늙어갈 것입니다. 언연이 이리 말하자 마님은 언연이의 두 손을 꼭 잡고서 고마워했어요. 기특하기도 하지. 고맙구나 우리 둘이 오순도순 살아보자꾸나. 그렇게 두 과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던 중에 추석이 다가오니 마을에는 여러 장사꾼들의 왕래가 많아졌어요. 하루는 송이버섯 장수가 송이를 팔러 과부집에 들렀는데 마님은 여종과 송이를 고르고 있었어요. 마님 송이가 아주 싱싱하고 큼직한 것이 먹음직스럽고 좋네요. 그렇구나 제일 크고 좋은 것으로 서너 개 사자꾸나. 그때 송이버섯 사이에 웬 방망이 같은 것이 섞여 있어 여종이 송이장수에게 물었어요. 이보시오 송이장수. 이 방망이는 무엇이여 아니 이게 왜 여기 섞여 있지 생김새가 비슷하여 딸려 들어왔나 보구만 라고 말하며 방망이를 집어버리려 하자 마님이 송이장수를 말리며 말했어요. 자네가 필요한 게 아니면 이리 주시게 내가 유긴하게 쓸 일이 있을 듯하니 송이장수가 떠나가고 마님은 방에 홀로 들어가 그 방망이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끝은 송이버섯처럼 생긴 것이 마치 사내의 약물과 매우 흡사하였어요. 오랜 시간을 독수공방하던 마님이 그 방망이를 한참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하였어요. 이것이 진정 사내의 그것이었으면 좋겠구나. 자신도 모르게 슬쩍 자신의 깊은 곳에 가져가자 방망이가 마치 살아있는 듯 별구공이 치듯이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행사를 하는 것과 그 맛이 다르지 않으니 마님은 크게 기뻐하며 만족하였어요. 마님은 환희를 한 번 크게 느끼고는 방망이에게 덕거동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춘정이 일 때마다 덕거동하고 부르면 방망이가 알아서 마님에게 다가와 절구질을 하였어요. 어느 날 여종이 마님이 덕거동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마님이 자리를 비우자 덕거동하고 부르니 역시 방망이가 뛰어오더니 여종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날 이후 마님과 여종은 수시로 덕거동을 부르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잘생긴 채 장수 하나가 채를 팔러 왔다가 사용하다 고장난 채를 모두 고쳐주기로 하고 마당에서 채를 고치고 있는데 오랜만에 몸 좋고 잘생긴 사내를 보니 두 과부는 춘정이 심하게 일어 방문을 닫고는 덕거동을 불렀어요. 그러자 덕거동이 두 여인을 번갈아 가며 즐겁게 해주니 두 여인은 한참을 즐긴 후에 잠이 들었어요. 채를 다 고친 채 장수가 채갑을 받으려 여종가마님을 부르니 방안에선 아무 기척이 없는 것이었어요. 채 장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러 번 방안에서 덕거동하고 부른 것이 떠올라 누군가의 이름이려니 생각하고 덕거동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방안에서 방망이처럼 생긴 것이 팔짝팔짝 뛰쳐나와 채 장수에 엉덩이에 대고 절구질을 하니 채 장수는 너무 아파 채갑시고 뭐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고 하네요. 그렇게 덕거동은 수많은 여인들의 손을 거치며 전해졌는데 어느 곳에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하네요.